끼어대기를 했다며 버스에 보복운전을 한 20대가 입건됐습니다. 경찰이 전담팀까지 만들었지만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보복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왕복 4차선 도로. 수입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더니 앞서 달리던 관광버스를 추월합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급정거를 반복하던 수입 승용차는 급기야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웁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버스로 다가와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버스를 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게 해 승객 5명은 30분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수입차 운전자 29살 정모 씨는 결국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앞서 가던 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급변경했다는 것이 보복운전의 이유였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뒷차가 상향등을 깜빡였다며 차를 세우고 다가와 욕설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충북 경찰은 교통범죄수사팀까지 만들었지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만 충북에서 6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